자 내가 일단 이리로 오겠어. 저쪽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나서 좀 바래요. 야. 네 신자들. 네 신자들. 내가 좋은데. 야. 역시. 역시. 어 뭐야. 어 뭐야. 너는 없앴어야 돼. 잘했어. 컴온. 그러지마. 너희가 뭐야. 네 신자. 다음 집은. 왜 신자이 세상이 웃겨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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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제가 부딪쳤습니다. 가면을 갖고 와야지. 가면을 갖고 와야 된다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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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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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어디가. 야. 어떻게 알았어. 어떻게 알았어. 저는 그냥 풀이나 뜯어먹으면서 평화롭게 살겠습니다. 저 씨를 쓰지 마세요. 저는 그냥 평화롭게 풀이나 뜯어먹으면서 살겠습니다. 풀이나 뜯어먹으면서 살겠습니다. 나는 보고 있었어. 아니야 아니야. 내가 아까 뒤에서 보고 있었어. 된다. 아 미끄렸어 장갑 아 장갑. 내가 뒤에서 돌아오길래 내가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지. 야 계속 이렇게 교배를 하고 있었어야지. 교배? 나 보고 있었어. 펜터 아웃. 펜터 아웃. 지원이. 잠깐만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재석이 형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재석이 형 오빠가 뭐가 있다니까. 뭐가 있어. 재석이 형이 뭔가 있다니까 너희들. 재석이 형이 우리 뭐가 있는 것 같아. 어? 어? 어디쯤 있어? 내방에 다 있어? 왜 이렇게? 호랑이야 튀겨버린다는 거기. 저 기린 좀 어떻게 쳐다듬느냐. 저런 바를 휘발리지 마십시오. 기린 없앨까? 그럼 언제든지. 기린 없애자. 매트리 안 하는 소리. 기린 없애. 기린 없애. 기린 잡아. 기린 잡아. 뭐야? 기린? 우리가 최대한 넓은 곳에 있어야 돼. 이리 와봐. 최대한 넓은 곳. 메뚜기가 어디선가 나타나. 메뚜기가 마지막 무언가가 있어. 메뚜기가 그냥 쉽게 아웃될 수가 없어.